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어디세요? 여기는 울산 대왕암 바위 대왕암? 대왕암입니다. 뭐하세요? 여기는요 케녀 아줌마들이 종국의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해산물을 팔고 있어요. 음 그렇구나. 오우 잘 드시네. 네. 오늘은 김기사입고 그냥 마음껏 드시네. 네. 김기사님이 술 안먹고 운전해주시기로 그때 겨울에 아플 때 여기 놀러가실 때 약속하셨어요. 그런데 몸이 좀 좋으세요. 술이 좋아지면 여기서 해산물이랑 소주를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. 뭐해요? 이 괴로움을 입고 싶어서 아 술을 못 먹고 해산물을 먹는게 술을 못 먹는거는 괜찮은데 해산물을 그냥 해산물로만 먹는게 괴로워요. 드세요. 소라가 잘 맛있어요. 수잠은 좀 딱딱하구요. 멍게는 그냥 맨날 먹는거니 소라가 맛있어요. 분위기는 좋은데 좀 비싸긴 해요. 그쵸? 네. 여기는 올 때마다 날이 선선해요. 저 밖에는 더웠습니다. 굉장히 시원해서 여름에 놀러오기 좋아요. 고기고기 마지막으로 볼수있을지도 몰라요 헌전하네 잘 들어갑니다 이제 그만 더 사야되는거 아닙니까? 왜요? 혼자서 그거 다 드시지 양이 많지 않아요? 반주가 남았으니까 안주를 내가 안먹으니까 나 먹었지 제기라 그러면 빨리 자르고 안주를 해주세요 자르고 안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보나세라 보나세라